네 저희 오마이걸 그럼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네 둘 셋 차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와 또 이렇게 아산시에서 삼성 나눔 먹기 페스티벌에 저희 오마이걸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앨범이고요 많은 분들 여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그러면 이 너무 좋은 순간을 셀카로 한번 남겨볼까요? 그러면 일단은 왼쪽부터 갈까요? 좋아요 이쪽 오른쪽한테는 오른쪽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연광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자연광인거 같아요? 여러분들의 빛이에요 아 그래요? 네 이리로 오세요 그럼요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같은 뿌이 뿌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잘 찍혔다 아 좋아요 이번에는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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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센터 보이세요 여러분 센터로 센터 센터는 우리 핫할까요? 하나 둘 셋 네 아유 좋다 마지막으로 왼쪽 여기 여기는 꽃밭 치우를 해볼까요? 여기 꽃이 많네 자 그러면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네 또 저희가 아산까지 왔잖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첫 번째 곡 뿐만 아니라 좋은 곡들을 많이 들고 왔는데 네 어떤 곡을 들고 오셨어요? 음 다음 곡은 네 또 바람하면 오마이걸 아니겠습니까? 바람하면 오마이걸이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살짝 바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바람을 불어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윈디데이라는 곡이에요 네 네 드려드리겠습니다 바로 Let's go Let's go 와우 너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와 너무너무 흥해졌어요 오늘 가을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? 오늘 날씨가 진짜 따뜻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되게 금같다 맞아요 아이고 자 걷기 좋은 날씨네요 니트를 괜히 입고 왔어요 여러분 아 더워요 아 너무 걸으실 때 이 햇빛을 다 느끼시면서 네 따뜻하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날씨에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붕도 이렇게 같이 들고 와주셨는데 어머 어머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흥원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맞아요 노래를 또 들려드려야죠 그렇죠 들려드려야죠 신나는 곡으로 또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쉽네요 이대로 가면 아쉬우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다 펼치기 위해서 손가락을 주먹기로 쥐고 있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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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가 컬러링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열 손가락인 부분에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머리 위로 쭉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? 네 아 소리 작아요 소리 작아요 준비됐어요? 네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컬러링곡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와우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 보면서 또 햇빛을 불러서 하니까 이게 목이 타네요 여러분들 너무 예뻐서 그래요 아하하하 목이 타요 막 어떻게 그러면 물 한잔 조금 마시고 네네네 아주 좋아요 진짜 저희가 마지막 부분만 남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시간이 빠를 수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또 옆에서 멋있게 승화해주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처음이에요 저희가 무대에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저희 노래가 진짜 빠른데 그러니까요 네 가사 진짜 많거든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말 되게 많이 그니까 아이고 좀 줄이겠습니다 예예예 네 네 수분을 출연하고 왔습니다 네 출연 되셨나요? 네 출연 아주 잘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곡을 들려드려야 하는데 네 네 네 아 정말 아쉽네요 사실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뭐에요 아 바로 불꽃놀이죠 어 역시 우리 멤버들 저희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불꽃놀이라는 곡을 들려드릴텐데요 또 분위기가 조금 더 업될거에요 계속 업되면 어떡하죠? 마지막에 소리를 들이는걸로 어 알겠습니다 나랑 가는거죠 나는 워킹축제인데 러닝축제로 바뀌면 어떡하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저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마지막은 불꽃놀이 드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렛츠고 다영이의 요정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무대였어요 네 여러분 네 이제 자리 떼지 마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임동초씨 잠깐 올라오세요 임동초씨 잠깐 올라오세요 와 정말 전세계에서